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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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해버린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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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큰아들은 아주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이쁘지 않은 우리 큰 변의 장수님이 와서 너무 예뻤고 고객님은 저를 닮아서 저보다 한 몇 섹시가 큰데 어쨌든 이렇게 잘 만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잘 만났다고 지금 시대에 반듯한 사람 둘이 만났다고 너무 죄송합니다. 양가를 대신해서 축하해 주신 학위 여러분께 진짜 머릿속여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 잘 살 겁니다. 안 그러면 수부의 아버지랑 저랑 가만 안 믿을 텐데 잘 살 거로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말 알았는데 잘 안되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구윤 22학년의 그룹 시청자님께서 박수 한 번 주세요. 축하했죠. 무조건! 무조건! 도와줍니다. 아,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 내가 귀요할 땐 나를 떠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아, 그래 좋아, 맨 좋아, 너 언제든지 달려갈게 아, 나들이 나를 울면 안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너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거야 박부유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수비를 향한 나의 사랑은 늦은 사람이야 아, 나를 떠, 태서나는 너 김도향을 못 나서라도 다수신이 부르면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1. 진짜로 1. 진짜로 2. 진짜로 2. 진짜로 방금에게 공부를 해주는 둘이 살아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한파하십시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 흔히 달려갈게 낮은 초와 바람에는 초와 언제 흔히 달려갈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한참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날려올거야 한참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한참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 끝의 사랑이야 내 평양을 건너 내 성향을 건너 내 성향을 건너 인도향을 건너 사랑하고 이 동생이 나를 불러 내 성향을 건너 이 동생이 나를 불러 한참을 향한 나의 사랑은 동생이 나를 불러 눈이 가고 한참을 향한 나의 사랑은 한참을 향한 나의 사랑은 불쇄하는 나의 사랑은 네 한참을 건너 내 성향을 건너 내 성향을 건너 인도향을 건너 내가 사랑하고 바로 위신이 부르면 그 영향을 부른 거야 무조건 따라야올거야 무장건